아 커버 뭐있지? 와 나 브라이언 이런 몰이 너무 어색하다 와하 뭔데? 하하하 5대5 몰이 뭔데? 아하 빵 뭔데? 아니 왜 갑자기 식빵맨이야 완료 자아 멋있다 아우 맘이 들어 내가 바로 대림동 페피다 오 맘이 들어 아 페피 오 뭐 괜찮은데? 맘이 들어 자리가 없네 이거 오 어 여기다 비었다 어 바로 연결해버리지 야아 오 멋있어 멋있어 아 미친 레이너 모른데 어떻게 하냐 이거 야 이거 모른데 야 이거 모른데 아 멋있어 멋있어 일단 브라 세 보이잖아 음 음 아 아이씨 아 아 원래 오락실에서 이렇게 게임하는거야 너무 잔인한가? 너무 잔인했구요 제가 아 무슨 레인아가 이렇게 많은거냐? 큰일났네 이거 레인아 모른데 어우 이거 느낌 다르네 아 나락이야? 아 아니 아니지 마법 아 데미지 좋네 아이고 아이고 아 또 가있댄 아 또 가있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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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와 와 와 와 뭐야? 어? 뭐야 나가네? 어? 어? 어디가? 어? 어? 어디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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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 간지가 나네 아.. 게임이 완전 다르다 진짜 세븐하다가 이거하니깐 와 이거 완전 다른게임이네 라운드 원 사이즈 와 이 키슨 너무 좋아 아 멋있어 아 이거 화장이구나 아 또 많이 다네 어깨 어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재밌네. 뭔가 사람 북적북적하고 좋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어깨입니다. 뭐야. 어깨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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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